인천항만공사가 HMM이 운영하는 인천 미주 직항 서비스 PSX 노선에 인천항 최대 규모인 13,788TU급 신조 컨테이너 선박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PSX 노선은 인천, 상하이, 광양, 부산,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부산, 광양, 인천을 기항하는 주 1항차 서비스입니다. 기존 8,566에서 1만 1,010TU급 선박 7척의 규모를 키워 1만 3,253에서 1만 3,788TU급 신조 선박으로 새롭게 운영됩니다. 지난 17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에 입항한 1만 3,788TU급 선박 HMM 에메랄드호를 시작으로 1만 3,000TU급으로 개편된 HMM 루비, 펄, 사파이어, 토파즈, 오팔, 터크화이즈가 순차적으로 주 1회 인천항을 기항할 예정입니다. 해당 항로 서비스는 인천항에서 연간 물동량 약 12만TU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1만 3,000TU급 대형 컨테이너 선박 투입으로 물동량이 약 4만TU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인천 미주간 직항 서비스를 찾는 수출입 물류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원양항로 활성화와 이용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